오늘도 너 몇 시에 가냐? 4시 50분 5시 어제 기다리시라니까 와야 말이지 아무 기다려도 10시 반에 나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가득 봤는데 왜 뭘 어떻게 이루었지? 아 졸리더라고 다 버릇한 게 있었어 응 나이가 나이기라 너도 힘들다 몇 년 안 남았네 어 3동 하나? 에 3동 또 어디갔냐? 2동 어 2동 2동 길가에 하나 있었죠 아 스크래스 아 창 아 아 총을 늦게 먹었다 저쪽으로 빠지네 어디로 빠지네 자 어디야? 동쪽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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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닭발인건가? 파랑발인건가? 글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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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스만 두 자루. 스크스란다. 사이가. 사이가 두 자루 스크스하다. 스크스란다. 어깨. 가방이 안나와. 가방. 타고 제 옆에 거. 2층 가방. 얍. 아이고. 잘못 떨어졌다. 나의 교 Hep 도착. 이辦法. 짠. 전화my вопрос JJ. 그 inte에겠습니다. 신나게 말이온다는걸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업데이트 된 거 알아요? 안 된 거 아나? 모르겠는데. 그거 alt 누르고 원래 부드럽게 전환되는 걸로 업데이트 됐잖아요. 그거 풀 수 있어요. 아 놓으면? 네. 비활성화 시키면 바로 앞에 봐요. 버벅이는 거 없이. 버벅이는 거 없이. 비활성화 시키면 안 된 거 알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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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사이가랑 스크스 일단 스크스 벌어야 되나 숙소 스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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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가 를 버려야겠다 사이가 를 무슨 일이야? 사이가 를 벗어버린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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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1층 너 일로와서 먹을 것 좀 먹어 부자시구나 잘해야겠구나 부자시구나 여기 3렙 갚아 갚아? 너 갚아 있나 보네? 네 3렙 있어 여기 400하시다 네 5탄이 안 나오네 내가 지금 5탄이 많이 없어가지고 나도 못버리고 있어 2층에 프렌드 있다 저 5대 샵에 어딨어요? 1층? 1층 1층 3렙 가까이 2층이냐? 1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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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맨 천천히 가까운 네 4층 다시 5대 3층 5층 3층 한층 매일 다시 이동 털어요 4배가 필요할까? 4배가 필요할까? 안 먹을래 가까운데? 가까워 더 가까워진 거 어째서 소리가 어 왠지 교회 같은 느낌 보다 차고집 언덕백인가? 차고집 언덕백인가? 차고집 언덕백인가? 차고집 언덕백 나 하나하나 저 314 아니 아니 하나하나 골라왔다고 아 네 수나 있어요? 수나가 없어요 수나가 수나 먹으러 드시는데 차고집 언덕 초밥집 사운드 저쪽 밑에다 요 집인가 보다 요 집인가 보다 맨날 걸리는 그 집 올라오진 않을 것 같은데 안 올라오겠죠? 구성기 필요하십니까? 아니 아랫집인가 보다 아니 구성기 필요하십니까? 이렇게 하.. 잘가게 안나와 잘가게 안나와 오토바이 끌고 올까요? 잘갔죠? 아.. 그래야 돼.. 아니면 어그로 끌릴 것 같으니까 그냥 뛰어댕길까? 너 뛰는 거 필요하지? 너무 멀어서 아직 자기장이 커서 뛰어봐요. 나 일단 순환 들었으니까 스크스 한번 써봐야지 스크스 들었다고? 쌍오뎅입니다 나는 쌍오뎅인데 어? 우리 뒤에 뒤에 어..S..SWS 차고집 가서 있어야겠다 3층으로 간다고? 네.. 갔어 우리한테 쏜 건 아닌데 어? 총알이 여기 집에 박혔어 어허 찾았다 형 1-1동 끝에 여기 첫번째 2층집이 하나 나 올라가고 있어 이 집이 하나 네.. 확실해 응? 아뇨 아뇨 둘 다 사망 확실해 멀어 할 필요 없잖아 네 드실 거 있다면 드시고 어.. 겁나 멀어 여기 자기장 바로 앞인데? 그래? 겁나 멀지 않냐? 아..자기장이? 가야죠 우리가 우리 자기장이 뭐였지 우리 자기장이 뭐였지 우리 자기장이 뭐였지 가시죠 없네 네 에잇 아잇 어 데se 아잇 넌 Urs 아잇 앙 닿아 어 앙 앙 앙 앙 아 얘 핵이네 에이씨 이발새끼 핵.. 핵이네 아이씨 안동패트 이거 그냥 딱 보이는 위치 되자마자 그냥 쏘네 안쪽으로 들어와봐 네 가고있어 아 핵 졸라 어이없다 아이씨 와우 날라왔네 도핑하고 달려야지 야 나 산뜩인데 한 번에 미 날라갔어 아 어쩐지 도라에서 가자 어이씨 도핑하고 있는데 개새끼 아 멀쩡없네 누워서 먹어도 좋아 네 그래야겠다 아 핵걸러 겁나 어이없다이 참 어이구 또 쏜다 가리가리 쳐야되니까 그냥 어 저 핵 동영상 보니까 언패물로만 가면 되더라구요 응 나무 스프러가 안돼 단차익자니까 그냥 파워로만 쏘는거 그냥 파워로만 쏘는건데 그럼 어떻게 쏘 야 그냥 오토바이 바꿔올걸 개 멀리다 우리 피카츄루 죽겠다 그냥 아 야 그래도 저 새끼들한테 죽는거보다 낫다 진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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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개 아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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